기본적으로 애프트 에펙트가 제공하는 기본 키프레임은 리니어 키라고 여기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 놓은게 이 자료입니다 요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생긴게 리니어 키이고 가장 기본적인 키프레임 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프트 에펙트에서 기본 키프레임으로 약 3 4가지 정도 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지 이즈라고 해서 키프레임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로 가게 되면 이지 이즈라고 해서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생겼죠 약간 모래시계 비슷하기도 하고 요렇게 생긴 키프레임이 있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가서 이지 이즈 인 이라고도 있고 이지 아웃 이라고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4개가 키프레임의 기본적인 사종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 이거 말고도 뭐 홀드도 있고 뭐 몇 개 더 있긴 한데 어 그거까지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일단 리니어 이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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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축키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축키라기보다 키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키를 컨트롤을 누르고 요거를 키를 다시 누르게 되면 리니어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죠 컨트롤을 누르고 키를 누르게 되면 리니어키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키프레임이 눌린 상태에서 F9번을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Easy Is 키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F9 클릭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프레임 지울게요 자 제일 처음 키프레임으로 가서 일단 컴포지션 자체는 제가 1초짜리로 설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한 요정도까지 당길까요 요정도까지 당겨서 시작하고 싶은 위치로 당겨서 포지션에 키를 먼저 주면 이렇게 리니어키 먼저 찍혔죠 그리고 제일 종착지로 주고 싶은 위치로 가서 지금 Shift를 누르고 이동해서 직선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가게 되면 키는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오토키 즉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찍히게 됩니다 여기 시계가 활성화된 이후부터는요 네 그러게 되면 넘버패드 0번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플레이해 보시면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리니어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등속운동을 의미합니다 등속운동 이게 좀 물리적 표현이나 수학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뭐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들을 잘했던 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늘 배우게 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속운동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력이 일정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제가 여기 그래프 같은 것을 예시로 그려놨죠 이렇게 등속으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Value 그래프를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어떤 속성값이라 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Easy Is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keyframe을 선택하고 F9번을 눌러주면 Easy Is 키프레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해서 Easy Is로 바꿔주겠습니다 앞뒤가 다 Easy Is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부드럽게 시작해서 좀 빨리 가다가 다시 이렇게 안착할 때 부드럽게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 있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하는 개념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asy Is라는 개념은 예전 물리 시간이나 이럴 때 얼핏 배운 기억으로 모든 물건들이 처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시작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차도 그렇죠 처음부터 딱 바른다고 100km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스무스하게 가다가 점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멈출 때도 마찬가지죠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이상 천천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많은 속성들이 이렇게 Easy Is적인 측면들도 꽤나 많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 리니어처럼 급박하게 움직이고 딱 정속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보다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해서 끝날 때 부드럽게 끝나는 이런 속성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전혀 없고 모션 그래픽에 있어서 리니어와 Easy Is의 기능을 동시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써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